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물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K-주식 국장을 오래 하다 보면 성격이 좀 버린다, 성격이 나빠진다. 의심, 의구심이 엄청 커진다라는 건데요. 실은 어제 2차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테슬라가 그 달도 좋았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우리가 웬만큼 다 알았죠. 오늘 테슬라 주가도 10%에 급등을 하고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제 전기차는 왜 이렇게 패대기를 친 겁니까? 전기차뿐만 아니라 어제 국장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았는데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월요일은 트럼프 리스크로부터 약간 선방을 했고 어제는 오히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런 분석 때문에 소위 말해서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업종들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고 또 하나는 저는 금투세 논란이라고 보는데 6월 말에 야당에서 금투세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했는데 사실 강행 처리를 할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게 하반기 내내 우리 국내 증시 투심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약 바이오 섹터라든지 특히 성장 섹터 어제 기관 외국인들 투매도 굉장히 심했고 특히 외국인들이 투매하는 걸 보면 이건 상당히 감정적인 매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전업종이 다 안 좋은 분위기였거든요. 오늘 또 미 증시가 나스닥이 18,000포인트 들었잖아요. 그런 흐름을 보면 약간의 반발 매수세는 들어올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악재를 하반기 때 어떻게 녹여내는지가 국내 증시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미 매진은 트럼프 리스크도 트럼프 리스크지만 금투세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컸다. 준호맨이죠. 트럼프 리스크라면 어제 바이오는 살려줬어야죠. 진짜 어제는 그냥 초토화를 시켰는데 테슬라 이런 결과 나왔거든요. 설마 오늘도 2차 전지 또 뺍니까? 저는 그래도 오늘은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결국 전기차 판매량을 보여야지 이제는 테슬라가 크게 올라간다는 거 다시 한번 증명했던 거고 그랬을 때 2차 전지 섹터도 어제는 좀 차이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빠질 만큼 빠졌고 이미 좀 악재가 충분히 반연된 상태이다 보니까 테슬라의 어떤 주가 상승은 이번에 2분기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좀 창의했고 1분기보다 14.8%가 증가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기업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어떤 하반기 또 이제 매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라서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고요. 어제에다가 김혜민이 말씀했던 것처럼 트럼프 리스크에다가 또 금투세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지나친 전 섹터 전업종의 어떤 하락이 나왔던 거고 오늘은 또 2차 전지 중심으로 시장의 좀 상승을 좀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틀 전에도 에코프로 머티가 한 6%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었었고 전반적인 이제 양극재 또 은극재 기업들 또 그 와중에 또 대전재재로 같은 경우는 또 신고가 부근에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부 2차 전지 관련 전목들 중심으로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거는 오히려 오늘은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장을 진짜 오래 하다 보면은 와 이런 불안감이 좋아도 이거 좋아해야 돼. 나빠도 오히려 자신감이 듭니다. 우리 국장은 다르겠지. 자 오늘도 한번 2차 전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도록 하면서 일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일발 종목은 뭐로 준비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테슬라가 10% 급등했단 말이에요. 어제도 이제 강했고 오늘은 이제 더 강한 게 나왔어요. 이게 뭐 돈을 잘 벌어서 이제 급등을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인도량이 예상치를 이제 상회했다. 그리고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한 15% 정도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 이제 전기차 이제 조금 회복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된 거라고 보여주고요. 국내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오늘 뭐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지난주에 TV 생방송하면서 그냥 테슬라를 사시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가격이 한 183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이제 183달러 정도 수준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한 일주일 지나고 지금 거의 한 25%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이제 나스닥 랠리에서 이제 소외된 기업이 이제 테슬라다. 오늘 이제 테슬라도 드디어 이제 랠리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분위기가 적어도 우리 국내 증시에 조금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전기차 종목들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래서 오늘 전기차 소재 종목 하나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엔캠은 다들 잘 아세요. 이제 전액 기업 이제 엔캠 뭐 그다음에 이제 첨보 뭐 이런 기업들은 이제 이제 다들 아실 텐데 이제 덕산 테코피아는 2차 전지 소재 기업이다라고 하면 약간 좀 생소한 분도 좀 있으실 거예요. OLED 쪽에서 많이 언급됐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덕산 네오륵스의 이제 자회사고요. 덕산 네오륵스의 OLED 이제 소재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덕산 테코피아는 원래는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202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시장에 진출을 좀 하면서 전액 이제 첨가제 시장에 이제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액 첨가제 시장에 2021년부터 시설 투자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고 2022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투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이제 테네시주가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들의 이제 전진 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업들이 테네시주에다가 지금 배터리 공장을 이제 짓고 있는데 그 테네시주에다가 현지 공장 설립을 해가지고 총액 한 1300억 원 정도 이제 규모로 투자를 해서 이제 전액 첨가제를 이제 생산을 하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전액 첨가제는 배터리 공장이 이제 옆에 짓는 게 좋아요. 워낙 이제 또 화학물질 또 위험 물질이기도 하고 단가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이제 근거리에서 이제 공급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의 이제 직접적인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덕산테코피아를 이제 준비를 한 이유는 뭐 덕산테코피아도 뭐 최근에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어제 뭐 방금도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니 우리 국내 증시 이게 지금 도대체 왜 빠지냐. 어제 이제 하루 종일 도대체 왜 하락이 나오는가에 대한 이제 전업종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면서 어제 이제 삼바 삼성바이올로직스는 1조 원이 넘는 이제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그래도 제법 강하게 좀 올랐잖아요. 그런데 어제 완전히 또 이게 묻혀버린 게 LG에너지 솔루션도 어저께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LG에너지 솔루션 주가 보시는 것처럼 초반에 조금 상승하듯 하다가 결국 은봉 맞으면서 마이너스 1% 하락으로 끝났거든요. 물론 지금 배터리 셀 기업들이 이제 2분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해서 이제 깔닭고개 실적이 이제 안 좋아지는 이제 마지막 구간이 될 거다. 그런데 이제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아직 다 안 했기 때문에 악재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걸 공격적으로 들어올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호재가 나왔고 아니 테슬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업황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 적어도 이제 이 정도 기업은 이 정도 이제 수주 공시에 주가가 이제 좀 반응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하나 좀 준비를 해왔어요. 어떤 이제 수주 공시가 나왔냐면 LG에너지 솔루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르노 쪽으로 대규모 이제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LFP 이거 잘 보이세요. LFP였습니다. 인사철 배터리 이제 이게 대규모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39기와트씩 규모니까 보급형 전기차 약 59만 대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 금액은 뭐 계약 상대방의 이제 비밀보호 요청으로 이제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대규모의 이제 수주를 좀 했고 사실 국내 배터리 셀 기업 중에 해외 자동차 기업 쪽으로 리튬 인사철 대규모 공급한 건 처음이에요. 지금 리튬 인사철 배터리는 대부분 다 중국 기업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LFP 배터리 이제 또 투자한다라고 하더니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 기업들하고 이제 또 경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첫 이제 전기차용 LFP 수주를 했고 파우치 배터리 최초로 셀 투 팩이 이제 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보시면은 보급형 전기차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기아차가 지금 보급형 전기차 EV3 지금 출시를 할 건데 이게 정말 엄청나게 선풍적인 지금 인기 3천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고요. 한 번 충전에 지금 500km로 갈 수 있거든요. 이런 전기차의 시대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현대 기아차 그리고 테슬라 내년 상반기 때 이제 모델2 공개되기 때문에 이제 3, 4천만 원이면 한 번 충전에 500km 갈 수 있는 전기차를 이제 구매할 수 있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결코 떨어지지 않고 충전과 관련된 부분도 고속 충전을 하면 뭐 30분 이내에 충전하고 요즘에 이제 보면 300km 충전하는데 5분이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면은 사실상 뭐 휘발유 주유소에서 이제 주유하는 시간 우리가 카드 내고 뭐 계산하고 저거 저거 하면 거의 비슷한 시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이제 전기차의 보급형 전기차의 시대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지금 정체되어 있던 전기차 우리가 캐즘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경제적 효율성과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이제 굉장히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가격, 전기차 가격만 어느 정도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전기차를 타시려고 하는 이런 수요는 충분히 좀 있다. 그래서 어저께 LG에너지솔루션이 이 보급형 전기차 쪽에 LF 배터리 공급을 좀 했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전진기지 테네스주 이제 근거리에 있는 덕산테코피아가 관련된 대표적인 수에 물론 이번에 공급 나온 건 유럽의 폴란드 공장에서 이제 공급하는 걸 생산을 하는 거지만 향후에 또 미국 쪽에서도 이제 보급형 전기차 보급이 활발하게 진행이 좀 됐을 경우에는 덕산테코피아가 관련된 이제 핵심적인 수에 또 LFP 배터리 얘기 나오면은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 얘기가 나왔을 때 항상 또 이 전액 첨가제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덩달아서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엔캠이라든지 덕산테코피아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어차피 LFP 배터리가 에너지 효율의 약간의 이제 좀 가성비는 좋지만 에너지 효율의 약간의 이제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완하는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장에서 테슬라 주가도 이제 좀 급증을 했고 배터리 기업들의 이제 투심이 조금 회복이 좀 된다라고 하면 주목을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덕산테코피아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2차전지 종목 치고 굉장히 좀 좋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주전자재료도 오히려 신고가 영역에 지금 위치를 해 있고 지금 이렇게 전액 관련된 기업들도 추세 흐름이 좀 괜찮은 건 업한 건 상관없이 어쨌든 이제 새로운 배터리 기술 트렌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덕산테코피아, 솔브레인 홀딩스 다 이제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단계 이제 강하게 또 상승을 좀 했다가 단기 고점 부근에서 한 25% 정도 이제 가격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 초반대에서 이제 21선 눌림목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5만 2천 원 드리는데 한 5만 원에서 5만 2천 원 정도 안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6만 원 정도. 여기 이 자리에서 6만 원까지만 올라가도 한 20% 가까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단기 공략을 한번 해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4만 5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산테코피아, OLED 쪽도 있지만 2차 존재로 오면 이제 전액 관련한 기업들이고요. 영비매니저가 어제 이제 잠깐 이 얘기는 뭐냐면 LG앤솔이 LFP를 가지고 르노와 대규모 공급을 했는데도 어제 시장은 이 재료를 무시했다. 그렇다면 오늘 한번 테슬라와 등에 입어서 어제는 어제라면 오늘 한번 전반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오지 않겠는가라는 쪽이고요. 항상 전기차인은 두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급형, 싼 걸로 한번 충전하면 부산 가는. 이게 퍼지면 퇴증 극복 가능성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모두가 바라는 바로 그겁니다. 전 고체 배터리, 전액이 아니라 이제 고체 형태로 넣는. 이런 것들에 대한 두 가지 이슈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전액의 덕산테코피아. 이렇게 덕산테코피아를 정리를 해보고요. 여기에 맞서는 종목이 있다면요? 네, 일단 여기서 붙이기 종목은 아무래도 LFP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탑머트리얼이라는 기업을 들고 와봤는데. 탑머트리얼. 네, 사실 캐잼 방금 말씀하셨는데 캐잼을 극복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예요. 저렴하거나 충전 시간이 빠르거나 이 둘 중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고체도 올라가고 또 실리콘 응급체도 상승을 하면 아주 LFP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결국 리튬 인사체 배터리는 보급형 전기차의 가장 핵심 배터리고 또 전기차를 만드는데 원가의 대부분이 사실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NCM 배터리 대비해서 원가 비중이 거의 30% 이상 저렴하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내년 또 상반기에 테슬라가 모델2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 기아차도 기아차에서도 EV3라는 보급형 전기차를 또 출시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 LFP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어제도 좀 이제 LFP 쪽에 긍정적인 뉴스를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르노 우리나라 최초로 중국 기업을 제치고 LFP 배터리를 영국에 수주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거기에다가 현대 자동차도 자체적인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CATR에 의존을 굉장히 했었는데 현대차도 직접적으로 LFP 배터리를 개발을 나서겠다라고 공식화 선언을 한 거고요. 거기에다가 탑 머트리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국 제조업체인 나노라믹이라는 기업과 또 이제는 LFP 배터리 관련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사연지 접목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인 날 어제 당중에 한 17%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뒀는데 이 탑 머트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는 모회사가 코인테크고요. 또 그리고 탑 머트리얼 자체적으로 LFP 관련된 제조 능력과 또 그리고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계속해서 MOU와 또 기술 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해서 현대차까지 또 이제 LFP 배터리 개발에 뛰어들었던 만큼 탑 머트리얼의 어떤 기업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빠질 만큼 빠졌다. 그래서 추가 상승 흐름 또 LFP 배터리에 관련해서 국내 가장 핵심 종목인 탑 머트리얼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 머트리얼 덕산테코피아의 붙이기 종목이었었고요. 결국 이제 LFP에서 LG 앤설도 이렇게 한다는 걸 보면 우리가 LFP 못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더 뛰어난 3원, 성능으로 뛰어난 3원계를 하다가 LFP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려도 오늘 한번 잠재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전액 쪽, 또 전고체 배터리 쪽, 또 LFP 쪽 오늘의 2차전지 3대 채마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 종목을 해볼 텐데 영민 매니저, JW 중예제약부터 갈까요? JW 중예제약. 1일 날 일발 종목이었습니다. 월요일 날은 또 다른 제약주들 급등할 때 JW 중예제약이 약간 좀 소외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제약주들이 급등했던 월요일은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이제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JW 중예제약은 약간 좀 쉬는 듯하다가 어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물론 뭐 3천당 제약하고 펩트로는 어제 살아남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기업들은 다 그냥 주저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는 JW 중예제약이 어저께는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추세적인 흐름으로 봐도 이제 하락 파동이 이제 끝나고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아니 어제 제약 바이오 업종 두들겨 맞은 것도 참 황당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두들겨 맞았다기보다는 어제 이제 코스닥 시장의 장중해 수준으로 보면 외국인 기관이 거의 3천억이 넘게 이제 투매를 했거든요. 막판에 좀 매도를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외국인 기관들이 그 정도 금액을 투매를 하려면 제약 바이오 기업이나 반도체 기업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기관 외국인들이 3천억을 팔 수 있는 업종은 뭐 많은 업종이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비중이 좀 큰 반도체라든지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어제 다른 이제 종목들이 더 흐름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시총이 큰 3천당 제약 또 최근에 이제 강하게 급등하고 있는 펩트론 이런 종목들 쪽으로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선택과 집중이다 이러면서 수급이 다 쏠리고 나머지 종목들 쪽에서는 완전히 이제 좀 매도가 또 패닉셀이 확산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흐름이 더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어제 같은 이런 심리적인 이제 패닉셀이 이제 나타날 때가 제약 바이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어제 장이 끝나자마자 ABL 바이오가 굉장히 이례적인 이제 그 3자매정 유증 공시가 나왔어요. 무려 1,400억 원 정도 이제 규모로 3자매정 유증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산업은행이 무려 200만 주를 인수를 했거든요. 제가 근래 몇 년 동안에 본 3자매정 유증 중에 가장 좀 독특한 게 일단 신약 개발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내 이제 국책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은행이 무려 200만 주를 이제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전환 가격도 현재가 대비해서 한 2% 정도 이제 할증 발행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이제 ADC 이중황체 ADC에 대한 이제 개발 플랫폼을 이제 만들겠다. 이런 이제 선언을 한 거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반응이 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또 어제 시간의 시장에서는 또 뜨무지근했고 오늘 봐야 돼요. 오늘 이제 흐름을 그래도 보시라는 차원이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있었던 이슈가 일라이 릴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도난의 막 알차이머 초기 치료제가 미국 FDA에 승인을 받았어요. 하반기 때 된다라고 했는데 진짜 하반기 되자마자 이틀 만에 바로 그냥 승인이 떨어졌거든요. 승인 권고가 지금 6월 달에 있었는데 하반기 때 이제 승인이 좀 됐기 때문에 지금 제약 바위 업종도 전체적으로 호재성이 있고 굉장히 좀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JW 중해제약뿐만 아니라 어저께 이제 낙폭이 컸었던 이제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이제 반발매 수세가 좀 충분히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다 전기차 쪽으로도 시선이 쏠려 있는데 제약 바위 종목들도 좀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JW 중해제약은 뭐 이제 막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이제 직전 초입구간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거래량만 이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좀 붙어준다라고 하면 뭐 3만 5천 원 중기적으로는 4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니까 오늘도 뭐 저점 공략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JW 중해제약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ABL 바이오 이슈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개장 공략 9시 때 준비를 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ABL 바이오라는 게 BBB 서툴도 있지만은 ADC인데 2개를 때리는. 그렇죠. 이중항차 ADC.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2개를 쏘는. 이걸로 유명한 기업인데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1,400억 규모였는데 그 3자 배정을 받아간 사람이 누구냐. 지금 보니까 산업은행, KDB 산업은행, 하나금융그룹, 또 에이티너 인베스먼트 나름 좀 신뢰도 있는 사람들이 받아갖고 그 받은 돈으로는 바로 이중항차 ADC에 쓴다라고 하는데 어제는 좀 밋밋했어요. 오늘 그래서 ABL 바이오도 한번 체크하시라고 영미미니저가 이야기를 해주셨고 나온 김에 준호 매니저 펩트론을 가겠습니다. 이 GLP-1 유사체. 맞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배부름을 느끼게 된다는 그걸 만져서 하는 이쪽은 요즘 유행인가 봐요. 어제도 살아났어요. 맞습니다. 사실 펩트론, 인베티 랩도 추가 상승 나와줬는데 사실 인베티 랩 같은 경우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지금 과학이 올라가지고 있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근본은 있다. 왜냐하면 일리아일리와 노보디스크 또 그리고 글로벌, 비파마, 내국과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일도 상승을 나와주면서 오늘부터 주의 딱지가 붙었습니다. 스팸 과다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의 딱지가 붙어서 상승폭은 오늘은 좀 제한적일 수 있는데 여전히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 특히 GLP-1 유사체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경고용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까지 수급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D&D 파마틱 같은 종목들도 반등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고 또 인베티 랩, 펩트론 같은 기업들이 좀 큰 시사가 분실됐는데 저는 연내에 일리아일리나 노보디스크 또 그리고 글로벌 비파마들과 펩트론의 어떤 기술 이전 가능성은 여전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거를 한 달로 늘려놔야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을 독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노보디스크나 일리아일리리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펩트론 같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의 어떤 협약과 기술 이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급등주 패턴으로 바뀌었고 또 그리고 이제 스팸 과다 종목으로 지정이 될 정도면 지금 시장에 온통 관심이 좀 쏠려 있고 또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리하게 신규 매수를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기대감만으로 올라간 거고 또 그리고 일리아일리와 노보디스크와 또 예전에 이제 MTA 물질 이전 계약을 이미 체결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또 이번에 뭐 일리아일리의 또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충분한 좀 하락을 좀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해선은 약간만 이탈해도 약간 시장의 좀 투매와 차익 매물이 추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충분한 하락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익절라인대와 목표가를 높여가는 게 좀 중요하다.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익절라인대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7천 원 정도 부분대를 익절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신고가 부응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7만 5천 원을 목표가로 좀 상향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발 종목은 아니지만 어제 또 살아남았던 3천당도 한번 봐주시죠. 3천당. 3천당. 임베티지. 뭐 다 이 친구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GF1 유사체 관련해서 일본의 독종국 계약 체결했다는 이슈가 있었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캐나다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또 미국에 이제 진출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 기대감도 좀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막판에 뭐 새로운 뉴스로 올라간 건 아니고 또 이제 GF1 유사체 관련돼서 뭐 일본뿐만 아니라 뭐 유럽권에 유럽권에 공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적용됐던 것 같고 어저께 좀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 때문에 시간 내에서는 또 살짝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3천당 제약은 아까 GF1 유사체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에 내년 2분기에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이 사실 가장 큰 재료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했을 때는 가장 이제 홍보면서 그 치료제에 관련해서 가장 큰 시장 규모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3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 세트의 상승을 변인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연경님 안녕하세요. 유한양행 주식 대량 보유 소유 주식 변동 기사도 있고 어제겠죠. 주식이 또 많이 하락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유한양행을 한번 우리 영민이 줘. 유한양행, 오스코텍 어제 둘 다 이제 낙폭이 조금 이제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이제 마지막 결승선 통과하기 직전이에요. 한번 또 이제 흔들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유한양행, 오스코텍 스토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알 거예요. 워낙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비소세포 폐암 표적 치료제인 렉라자하고 이제 얀센에서 이제 개발을 한 리브리반트라고 하는 면역 치료제. 여러분 이제 면역 치료제라고 하면 이제 키트루다 다들 아시잖아요. 키트루다 같은 이 리브리반트라고 하는 면역 치료제를 병용 투여해가지고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와 2차 치료제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다. 그 이제 결승선이 이제 8월달 지금 예정은 8월 21일 전후라고 이제 예상이 좀 되는데 미국 FDA 이제 시판 허가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어저께 이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유한양행, 오스코텍 굉장히 좀 차익신을 좀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주가가 딱 직전 고천까지 올라와가지고 팔기 딱 좋은 위치였는데 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반도체 업종,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워낙 좀 강해지다 보니까 차익실현 물량들이 이제 나오면서 조정이 좀 들어왔다. 오히려 접근을 못하셨던 분들은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아래에서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들고 오스코텍도 뭐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고점을 한번 뚫었다가 52도 신고가를 한번 찍었다가 4만 원 이제 매물 저항에 이제 부딪히면서 어제 오스코텍도 지금 11% 거의 12% 아까 이제 급락을 했으니까 한 이틀 동안에 이제 상승했던 분을 다시 이제 좀 되돌려 놓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오스코텍도 여기 이제 21선 있는 3만 5천 원 정도 부근이라면 충분히 이제 신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임상 결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결과에 대한 부분들 8월이 다 돼야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7월 됐으니까 아마 이번 달부터는 분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좀 될 거예요. 존슨앤 존슨앤 쪽에서도 매출액 전망치가 이제 어느 정도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제 분위기를 조금 띄울 테니까 그때 또 이제 차익실현의 기회가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보고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저희가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다 아시죠? 오스코텍이 냉내자의 최초의 기술을 갖고 있다가 유한양행한테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둘을 한 팀으로 늘 다루는 거고요. 에스킹님 어제는 2차전지도 2차전지였지만 바이오가 더 강하게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우호적인 섹터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럴까요? 유유. 이 얘기를 저희가 이제 어제 한 거였고 찾다 찾다 금투세인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입니다. 국장은 이렇게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에스킹님 오늘 한번 보시죠. 오늘. 자, 준호 매니저. 이제 반도체가 지금 약간 우리가 소외됐고 맞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싹 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반도체를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26일, 6월 26일 일반 이수페타시스를 점검을 하면서 반도체도 한번 가보죠. 그 와중에 그래도 한 줄기의 빅 같은 종목이 또 이수페타시스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PSK 홀진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딱 미국 시장과 지금 거의 동조현상이 나와주고 있다. 사실 엔비디아가 살짝 쉬어가면서 그 수급이 지금 테슬라로 이동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엔비디아가 올해의 어떤 가치만 평가된 게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밸류를 땡겼은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고점 부분에서의 차이 매물은 당연히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시총 1등에 등극하자마자 바로 그때부터 차이 매물이 출해돼서요. 지금 다시 시총 3위까지는 내려온 상태인데 그 영향이 우리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방향이 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망이 그렇게 박지만은 않다라는 점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적감에서 반발 매수세가 가하게 유입되는 거에 좀 이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삼성전자 실적은 좀 확인하고 매수하자라는 심리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MLB 쇼티지에 대한 어떤 상황이 더 커지고 있는 상태고 또 하반기에 MLB 고자층 기판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수페타시스가 이번 주에 그래도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긴 했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초반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매수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시장 예상체를 뛰어넣고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5%, 10% 올라가지 않거든요. 관련 전부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하여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또 반도체 섹터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의 어떤 흐름과 국내 증시가 동조화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당분간 강력하게 좀 돌아설 수 있는 모멘텀 중에는 삼성이 HBM. 그런데 결국에 이번에 삼성은 실적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이 지금 HBM이나 AI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실적이 나와주거나 엔비디아의 어떤 공급 계약 체결을 해야 반도체 업황 자체가 다시 한 번 혼풍이 될 수 있는 강력한 트리거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일발 종목 점검을 해주시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쉬어가고 있고 가장 빨리 도래하는 모멘텀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니까 그때까지는 숨고르기다. 삼성전자 지금 실적 전망을 보니까 8조 4천억, 3천억, 5천억을 부르는 것도 나온 것 같아요. 8조 9천억까지도 나왔어요. 9천억도. 너무 높게 불렀어요. 그럼 9자가 나와야 이게 뭔가 결판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프라이즈다라고 하려면 앞자리가 9로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번에는 파운드리 쪽도 기대할 게 전혀 없고 HBM 쪽도 기대할 게 없어요. 그냥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할 거는 레거시, D램과 랜드가 얼마나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가 삼성전자가 가장 잘하는 게 이 가격 조절 능력. 왜냐하면 생산 캡파가 세계 최대 기업이기 때문에 요즘에 레거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워낙 메모리 3사가 HBM에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레거시에 대한 캐펙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램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수요는 D램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설비 투자를 다 지금 HBM 쪽에 몰아놓고 있다 보니까 D램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 포커스는 그냥 딱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삼성전자가 선언을 했잖아요. 3분기 때 랜드하고 D램 15% 가격 인상하겠다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엔비디아 컬테스트 통과나 이런 긍정적인 호재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기업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실적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바를 유니셈으로 할 겁니다. 19일에 유니셈으로 할 텐데 삼성전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전략을 한번 짜보면 어때요? 금요일이 됐어요. 이번에는 속보치기 때문에 분야별로 안 나오잖아요. 8조 9천억이나 9조가 나왔다. 이건 완전히 다 레거시의 힘 아닙니까? D램과 랜드 그거 대비한다면 굿자 보고 바로 그럼 뛰어들 종목도 약간 궁금해요. 랜드 레거시 삼성전자 랜드 레거시 하면 뭘까? 이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삼성전자가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가 관건인데요. 보통 장비와 소재 기업들은 출하량이 늘어나야 돼요. 출하량 소위 말해서 빅그로스가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가격 올라가 봤자 이게 실적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온다고 해서 소부장 종목들 실적 잘 나온다. 절대 아니거든요. 빅그로스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그리고 캐펙스를 얼마나 늘리는지에 따라서 장비 기업들 실적이 연동되는 거고 실제로 출하량이 늘어나야 소재 기업들은 소재를 많이 갖다 써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실적에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전자는 하반기 때 HBM이 올인을 할 거다라는 내부 기류가 있기 때문에 D램의 가격 조절 능력을 활용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 냅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캐펙만 돌려도 실적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HBM 쪽에 투자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D램 랜드가 좋아진다고 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실적이 연동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확실한 실적 성장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은 지금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투자한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실적 시즌에도 뭐라도 HBM에 걸려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미반도체를 떠올리셔야 되고 아까 말씀해주신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도 테크윙처럼 직접적으로 HBM, 캐파 확장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무조건 사야 되는 장비. 실적에 대해서도 훨씬 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유니셈 갈까요? 유니셈. 그래서 연결선상에서 유니셈도 마찬가지예요. 유니셈도 결국 칠러, 스크러버 두 개의 주력 장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칠러도 좋고 스크러버 쪽은 특히 TSB. 이것도 또 HBM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HBM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찌꺼기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장비가 스크러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유니셈도 지금 주가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 이슈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니셈 오늘 신규 리포트 나온 거 보면 목표가 지금 18,000원. 타겟 프라이스가 지금 18,0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니셈은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다. 제가 이제 12,000원 이게 뚫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3% 정도 수익 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12,000원을 뚫으면 신국가 랠리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유니셈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칠러와 스크러버를 만드는 유니셈입니다. 온도, 냉각 장치의 칠러, 세정이라고 할까요? 찌꺼기 치우고 유액가스 치우는 스크러버를 만들고 있고 농민 매니저가 삼성전자 실적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디램, 랜드의 실적 상승은 캡파를 늘려서 나온 게 아니라 앉아서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소부장은 이건 완벽한 호재는 아니다. 이 포인트도 한번 기억을 하시고 굿자 나오면 삼성전자 사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노 매니저의 일발 종목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일발 종목으로 맞서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거의 10% 이상 거의 급등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그 영향이 고스란히 국내 증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그렇다면? 미워도 다시 한번 LNF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안이 통과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테슬라에 집중하겠구나 다양한 많은 사업들, 보링컴퍼니부터 시작해서 스페이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한동안은 테슬라에 집중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보상 패키지에 지금 주주의 통과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는 그 당시 한번 LNF를 소개해드리고 한 8% 정도 올랐다가 시장 역파로 조정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보는 이유는 이번에 인도량이 또 시장 예상치를 좀 상해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1분기 38만 대였는데 지금 44만 대가 나와주면서 거의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한 14.8%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생각보다 전기차의 회복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면 가장 테슬라 향 매출 비중이 큰 LNF가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도 최근에 하반기 역대급 출하량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LNF의 어떤 이제 하반기 매출 성장은 담보가 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가 좀 강하게 올라갔던 이유가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전기차 판매량이 시장 예상치를 좀 상해했다는 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전기차가 최대 피해 업종으로 주목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과 전기차를 자기는 좋아한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매우 좋아한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바이든 집권 때보다 훨씬 더 그동안은 조금 전기차 대표적인 기업인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GN과 포드로 좀 편애했고 오히려 조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 모임에서도 배제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재집권한다고 했을 때 다시 한 번 일론 머스크 또 일각에서는 고문을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죠. 일론 머스크가 고문할 수도 있다는 네, 소거 캠프 고문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또 이제 테슬라의 또 이제 어떤 우대적인 정책들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최대 수위주로 테슬라가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 또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100% 관세가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EU에서 또 케던나이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내에서는 뭐 니오라든지 BYD가 많이 팔리겠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그래도 테슬라가 경쟁력이 있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모델2에 대한 어떤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보니까 보급형 모델 출시하면 출하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 준비하면서 이번에 LNF의 양극재 출하량이 하반기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것도 LNF는 결국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동안은 이제 테슬라의 의존도가 너무 크다라는 단점이 있었었는데 SK온에도 최근에 또 13조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또 그리고 유럽의 배터리 세일 기업에도 9조 넘는 금액으로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계속해서 LS그룹과 2025년도에 전구체 내재화를 준비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일본의 미쓰비시 화학과 응극재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합작법인을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래서 앞으로 신성장 동력과 또 새로운 고객사를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양극재 출하량도 회복하고 있고 올해 4분기 역대급 출하량이 예고된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테슬라 상승이 이번 건은 확실하게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상해했고 전기차 회복 수요가 빠르기 때문에 LNF는 같이 동방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골, 성골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테슬라 향, 진골, 성골은 LNF입니다. 거의 매출의 80%, 90%가 테슬라 향이니까요. 오늘 LNF 궁금한데 가격 전략 볼까요? 네, 일단 가격 전략은 전일 종가였던 13만 6,700원을 네, 일단 매수가로 좀 잡고 대응해 보겠고요. 목표가를 좀 높게 잡을게요. 그래서 18만 원을 다시 한번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가지고 차분하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라인 때는 11만 6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LNF입니다. 또 양극재의 또 호재, 궁극적인 호재, 전구체 내재어가 있습니다. 전의 이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고요. 전 구체 내재어가 나오면 이것도 한번 또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LNF에 붙이는 종목이 있다면요? 아까 제가 이제 2차 소재 종목 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리그가 조금 다른 이제 LNF하고 또 견줄 수 있는 기업은 또 양극재 기업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니까 당연히 뭐 에코프로, BM BM? 에코프로, BM도 뭐 줄까? 지금 배터리 세일 쪽은 LG, 엔솔, 삼성, SDI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쪽은 에코프로, BM, LNF 이런 애들이 결국은 살아나야 아, 이제 진짜 터널을 좀 빠져나가는구나 이런 인식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테슬라의 약발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인가가 관건인데 대장주들인 에코프로, BM과 LNF가 상승을 좀 해준다면 전체적으로 좀 수급이 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LNF랑 좀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 BM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이제 영빈 매니저의 일발 종목이 덕산테코피아 여기에 붙이기 종목이 탑버트리얼 주노 매니저는 LNF 여기에 붙이기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여러분 주식이란 게 뭐 공식 정답은 없지만요 이렇게까지 이틀간 테슬라가 17%가 올랐는데 오늘 뭐 LNF를 뺀다? 아, 이러면 정말 2차전주를 뺀다? 답 없죠? 제발 그런 첨단한 결과가 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국장을 우리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자, 오늘의 일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